자, 이제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할 건데, 그죠? 수능도 좀 빨리 치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고 저희 아들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들어갔습니다만 입대가 한 한 달 정도 남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지?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튼 뭐 수업시간에 늘 말했지만 인생이 또 짧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또 선생님 나이 되고 또 우리도 이제 저기 뭐야, 또 이제 보람상조, 그죠? 관련된 또 이제 상황에 놓이겠죠. 자, 해설 들어가 볼 테고 선생님도 요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찍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 문제에서 뭔가 하나를 건지겠다는 태도로 듣는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자, 되게 재밌는 문제야 이게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기억 기억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나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도 봤지만은 뭐 그림에서 알 수 있었는데 포르톨라노 헤도라고 써있죠. 우리가 아는 지도야 중세부터 꽤 오래 뭐 이렇게 나진 않겠지만 메르카토르 시대까지도 포르톨라노가 그려져요. 그리고 실제로 메르카토르 지도 안에 보면은 이 포르톨라노 헤도처럼 이렇게 그물망 같은 많은 방위선들이 또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포르톨라노 헤도는 중세부터 제작된 항해용 지도 이게 포인트죠. 근데 보니까 이게 13세기에 제작됐다고 하니까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됐을 리는 없겠죠. 이 13세기 포르톨라노에 왜? 1492년이 콜롬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니까 15세기 말이니까 근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이런 또 어떤 세계사적인 상식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원격 탐사래요. 니은 읽어보니까 이 포르톨라노에서 나와 있는 거리와 방위는 실제로 사람이 육안으로 측정한 거예요. 이게 원격 탐사는 항공기나 드론 촬영을 한 거잖아. 인공위성이나 그럼 13세기에 항공기나 드론이나 인공위성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 무슨 에얼리언이 도와주는 게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큰 웃음을 준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방위 즉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방사상의 선들 방사라는 말은 라디에이트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자동차나 자전거의 바퀴살 같이 뻗어나가는 거를 방사상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할 때 그 방사야. 오케이? 사방으로 뿜는 거죠. 그냥. 그래서 디귿은 나침판을 이용한 그렇죠. 이 포로톨라노는 항해용 지도고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아주 적합하죠. 그 다음에 리을 위치죠. 위치니까 뭐예요? 공간정보보다 위치와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은 들어가는 건 다 지워야죠. 니은 들어가는 건 다 지워지고 기억을 모르더라도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참 완성도가 좀 높은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4번 이 문제도 역시 지금 1번 문제 연장선상에 있어요. 자료를 잘 읽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가를 지나는 송유관을 건설했대요. 여기서 그러면 송유관이 뭐예요? 이거 하나잖아요. 그럼 어딜 지나요? 송유관이 미얀마잖아요. 미안해 인마 미얀마 미얀마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 중국이 주어져 주체죠. 중국은 자국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건 현재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비에트남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나의 수도까지 고속전철을 연결시켰다. 이제 고속전철이 두 개가 있어요. 예정이 있고 지어져 있는 게 지어져 있는 건 라오스네요. 라오스죠. 라오스 라오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최장 고속철도망을 다까지 연장을 할 거래요. 예정이죠. 다가 그럼 요게 보세요. 요게 봐. 섬국가죠. 지금 섬국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여기 또 힌트가 있어요. 요 단은 작은 도시국가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남중국해 섬을 두고 영유권 분쟁을 한대요. 여기서 남중국해를 접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바다가 남중국해잖아. 그쵸? 그러면 남중국해를 접하지도 않는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라 미얀마나 라오스랑 분쟁을 할 리가 없잖아. 그쵸? 요거는 베트남이 됩니다. 베트남 베트남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보죠. 2번 나 라오스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의 요충지 그거는 물라카 해업이라 그랬잖아. 이쪽이 인도양 이쪽이 태평양 그래서 모든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쵸? 물라카 해업 물라카 말루쿠 물라카 해업 말루쿠제도 말루쿠제도는 형신료 제도로 크리스티교 중심인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말하면 말레이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분리독립한 싱가포르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힝야족 많이 들어봤죠? 바로 미얀마에서 다수인 버마족이 탄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죠. 그래서 원래 그들의 출신지인 방글라데시로 리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